가을은 눈의 계절 김현승 이맘때가 되면 당신의 눈은 나의 마음 아니 생각하는 나의 마음보다 더 깊은 당신의 눈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낙엽들은 떨어져 뿌리에 돌아가고 당신의 눈은 세상에도 순수한 언어로 변합니다 이맘때가 되면 내가 당신에게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가을 하늘만큼이나 멀리 멀리 당신을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서 생각하고 그 눈을 나의 영혼 안에 간직하여 두는 것입니다 낙엽들이 지는 날 가장 슬픈 것은 우리들 심령에는 가장 아름다운 것 이 상태로 가을 하늘이 진짜로 떠나는 것입니다 아멘